다음 주제는 김건희 여사 핸드백 서울의 방송에 보도됐던 그가 이걸 대부분 보도가 되고 난 그다음 날 정도부터 조용했거든요. 그 세 개라는 것이 누군가 나서 가지고 그걸 무마시켰겠죠. 언론에서 다룰 수 없도록 다루지 않도록 그리고 그쪽 동네도 또 이야기를 했겠죠. 이번 건 입을 다물어달라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하루 만에 여러분들 그거가 모든 언론에서 다 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선수들끼리는 또 다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친북 인사로부터 이런 핸드백을 받았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거론하거든요. 엄청나게 용기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용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뭡니까 일경배 정도 더 중요한 선거부정 문제로 왜 동아일보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냐의 이야기예요. 세상 용으로 너가 파이다 이야기죠. 너가 사람 되기 걸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건을 이렇게 정면으로 부각시킬 정도 되면 그 정도 용기가 있는 동아일보의 대기자 면 당연히 선거부정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 너는 자식들하고 새가빠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야기죠.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큰 문제죠. 이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문제지만 이 백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8일 전에 실시된 건데 가방을 받아 쓸 리가 없다. 그래서 문제될 것 없다. 이게 82%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사실이나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도 웬만하면 피해 관리관 하지 않습니까 가방을 받아 쓸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김건희 역사가 받은 가방을 받았다. 받았으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심사숙고했을 거거든요. 김건희 역사가 안 받은 것을 받았다. 이런 대기자가 칼럼에 쓰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 목줄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아무리 힘이 없는 여러분들 대통령이지만 이거 뭐 다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이러면 터지겠죠 적들은 항상 이 끈을 가지고 결정적인 시기를 노릴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덮어진 게 아닙니다. 조금 조용해진 거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기용 대기자가 이 나라 보수는 부정선거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뭐죠 결기 있는 칼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역사와 관련된 건보다도 1경배 이상으로 이러면 중량이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분노와 한숨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분노와 한숨을 느낄 정도가 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뭡니까 길길이 날뛰야 될 수준 정도인 거죠. 이렇게 이유를 배반적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정신들이 다 없는 겁니다. 나라가 목전에 거의 망하게 생겼데도 정신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러면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칼럼에서 여러분들 사실을 그냥 그대로 쓸 정도가 되면 본인이 취재를 해서 확인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급직 공무원의 배우자라 해도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관절을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과로 거처를 옮겨 권신해야 됩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총성과 나라의 진료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대기자면 글도 좀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을 보고 제가 생각은 이기용 대기자가 아직도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정도 주장할 정도면 대통령실의 심기를 어마어마히 건드리는 그런 글인데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할 일은 없을 건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도 그렇다. 쉬쉬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전국의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김영남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나 국민 건익위원은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건품을 준 쪽과 김여사 쪽 모두의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직분 아닌가 말이야 바른 말이죠. 그런데 이기용 대기자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거죠. 공병호 tv에 대다수 사람들은 가방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데 이기용 대기자가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가지고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사를 쓸 정도면 참 앞으로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진실을 찾을 가능성도 없겠지만 이 나라 보수는 부정선거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런 칼럼 하나 나올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 여러분들 이 정도 부각할 정도가 되면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대기자 같으면 당연히 뭡니까 이 나라 보수는 부정선거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 정도 이런 칼럼이 나와야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다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계도 죽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결기도 죽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의도 죽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양심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받기는 받은 모양이네요. 이거 만일에 안 받은 것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신문사를 떠나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이거든요.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관제를 떠나 서초동 좌택 등 사과로 거처를 옮겨 권신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김 여사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기보다는 오늘 이 건을 내세운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좀 조용하게 수면 밑으로 다 들어간 사건인데 이걸 칼럼으로 여러분들 쓸 정도니까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책임이라도 질 수 있듯이 그냥 받았고 권신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그게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는 대기자 정도면 좌우 상하로 다 재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강한 톤으로 글을 쓸 정도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분들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칼럼이라면 부정성 거를 안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참 편안한 나라입니다.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옳고 그러면 이란 부분들이 허리 타고 혼탁한지 물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참 정권이 박탈당하고 체제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희여길 정도니까 어떻게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여러분들 타락을 했는지 놀랍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아요.